정정당당하게 미녀를 보기 위해 이곳의 수영장을 열었어. 음? 왜 다들 밖에 줄 서있지? 몇몇은 화가 난 모양이네. 내 수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분명해. 투자를 좀 해서 레벨업 해야겠어. 이참에 마카롱 스타일로 바꾸면 예쁜 누나들이 좋아할 거야. 이 색상 조합 좀 봐. 난 확실히 센스가 있어. 역시나 예쁜 누나들이 가득 찾아왔네. 장사가 잘 돼도 너무 잘 되잖아.